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근데 둘 둘 가면 안 되나? 안 되지 그걸로 방 탈출을 했는데 너는 진짜 조용히 해 아 진짜 무슨 거 제대로 복수한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둘씩 갈까요? 애매할 거 같은데 이거 약간 너무 애매해요 두 명만 딱 한 팀 묶을까 그럼? 둘도 묶고 혼자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진짜 한 명만 또 너무 미안하지만 그 한 명만 딱 가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상관없긴 한데 그럼 여기서 묵지 빠 해서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팀 나누고 혼자 한 내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묵지 빠야 두 명인 사람이 한 팀이야 두 팀이야? 묵지 빠에서 두 팀 묵지 빠야 묵지 빠! 오케이 묵지 빠! 묵지 빠! 아! 아! 영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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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방송 블랙에서 나 혼자 가면 재미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렇긴 한다 아니 다시 다시 야 그러면 여기서 묵지 빠!로 해서 이번에도 호시 혼자 나오면 그냥 혼자 가는 걸로 하자 이번엔 진짜 군말 없시다 그래 군말 말도 없어 묵지 빠! 오! 오! 이건 혼자 가야 된다 옆에서 챙기느라 더 힘들겠다 둘이 가는 거야? 셋이 가고 아니 이 둘이 따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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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앞당 너가 앞당 쓰고 우리가 명호가 대장이다 어 블록버스였어 어쩔 수 없어 민규 형 빨리 밀리고 나와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도겸이 쿱스 형 명호 셋이 같이 하고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또 뭐 디엘 혼자 하고 싶대 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좀 약간 또 재미가 없을 거 같아가지고 야 뭐 목표물이 우리 둘이야? 아니면 쿱스 형을 혼자 보내고 차라리 그렇게 할래? 쿱스 형 혼자 보내고 쿱스 형 혼자 보내고 둘 둘 가자 아니면 아 그럼 나 혼자 갈게 진짜? 네도 혼자 가고 셋이 가 아 잠깐만 근데 또 우리 셋이 가면 또 너무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안 무서워 아니 오리지널로 다 혼자 가든가? 그러면 둘 하나 둘 갈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건 재미없어 그렇게 가면은 형 혼자 가고 도겸이랑 뭐 A씨랑 가고 아니 왜 나는 혼자야 형은 근데 나도 싫어 야 나 틀어봐 틀어봐 형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재미 재미를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나 사실 나 사실 저번에 그때 그거 있잖아 다 웃길려 한 거야 아 진짜로 애도 혼자 보내라 나 다 웃길려 한 거야 나 진짜 애도 혼자 보내라 그냥 나 이번에 나 가면 안 웃길 거야 나 얘 혼자 가면 나 혼자 갈게 근데 얘 혼자 안 가면 나 혼자 안 갈 거야 아 왜 그래? 아 진짜 너는 나한테 왜 그래? 그럴까? 우리 셋이 갈래? 우리 셋이 가자 아니 근데 세 명 가면은 약간 너무 안 무서울 거 같아서 나도 근데 좀 그게 그래 저희 정했습니다 호 씨랑 저랑 A 씨랑 셋이 같이 가고 도겸이 혼자 가고 쿱스 혼자 가고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아니 네가 간다고 그랬잖아 도겸이 혼자 가면 너 여기서 살인마 보고 싶냐? 혹시 휘영이 원하는 팀이 있을까요? 진짜 베스트 크림 아니 일단 들어볼게요 의견을 들어보자 리튼 일단 이 두 개를 줄게요 네 3, 1, 1 아 이거 너무 많아 일단 패스 아 이미 안 했네요 2, 1, 2 난 얘가 보기 이게 제일 재밌을 거야 2, 1, 2 누가 1위야? 우리 2, 1, 2 나는 1위야? 진짜 너가 제일 제일 잘 우리는 겁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나 형 혼자보다 이게 나 혼자보다 낫잖아 나도 난 이결로 할게요 그러면 2, 1, 2 아 이러면 나도 무서울 거 같아 나도 무서워해야 돼 나도 무서워해야 돼 아이디어가 있어 세븐틴 노래를 전체 재생을 해놓고 헷갈리게 구석진 방에다가 하나 넣는 거야 너무 숭대? 살림만 글로우겠지 숭대 아이디어 가면 꺼내 오케이 반승 반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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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때를 내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못 당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을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 동시야, 문 열어줘! 제가 지금 저거 열고 바로 열면서 바로 딱 잡힐 수 있게. 그럼 제가 노트북에 가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돼? 어디야? 어디야? 여보세요? 어디? 여보세요? 어디? 여보세요? 어디? 키가 안 보여. 아 진짜! 어디 어디 있는 거야? 무시가 없어? 우시야! 우시야! 아 진짜! 우시야! 진짜! 우시야! 우시야! 너 그냥 그렇게 간다고? 호시야 형 안 도와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끝나지 방송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어디 있니 여기 어디 하나 내지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열쇠가 아 쇼아 형 쇼아 형 죽었어? 벌써 죽었어? 도망 잠시만요 아 이게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열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니 두 분이 저렇게 개인기를 또 하나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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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디 있어요 열쇠 열쇠 어디 있어요 제가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렴이 랩 댄 왓 이런데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후추나 소금 왼손부터 한 번, 두 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 번, 두 번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리듬, 리듬. 너무 잘하는데? 5, 6, 7, 4. 랩 댄 왓 랩 댄 왓 됐습니다. 아 이게 참 열쇠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대신자야. 아 왔어 왔어. 열쇠가 없던데? 열쇠를 못 섞였어? 야 너 왜 레프트 라이트 하고 있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열쇠 찾으러 가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삐에로는 이렇게 앉아있고, 칼 든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고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었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호시야 너 유출이어서 3억 내야 돼. 저희가 컴백 전까지 SNS에나 방송에나 이제 이상한 유출을 하게 되면 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출이 스피커로도 나와서 이걸 들으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 음원도 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억이래. 너가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서 방송 일자를 안 알려주셨어. 진짜 나는... 아니면 자산 23억이 3억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아니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데... 봤어? 어? 봤다고? 진짜로? 여자가 하는 사람 말고 리얼 여자. 얼굴을 봤어? 아이컨택 했대. 마네킹이 아니었어? 날 봤는데? 누나 진짜 귀신인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이번에 컨디션이 잘 되나 봐. 아 이제 가는 거야? 와 진짜 떨리네. 와 진짜 떨리네. 와 나 그냥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그냥. 살인마 따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냥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들 안에 목소리 들고 있니? 와 엄마 여기 누구 카메라야?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키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디 있는지는 안 알려줄 거고 솔직히 아까 노랬죠? 그쵸? 키를 찾아야 되잖아 키 아 키를 못 차겠어 어? 여기도 사람이 있다 저건 누구야? 어쨌든 잠깐만 키는 어떻게 생겼지? 키 어딨어 형? 조한이 형? 키나 어디 있어? 가지 말라니까 또 가 있어 열리는 줄 알았어 안 보일 줄 알았지? 이리 와 근데 명호 페.. 페키니즈? 페.. 페니마이즈 페.. 페니마이즈 페키니즈 그 놈의 페키니즈 뭐야 그 피에롱이랑 같이 다니는데? 옆에? 그 정도면 안 되는데 같이 걸어 다녀 진짜 키는 어딨지 감독님 키는 어디서 났어요? 키는 아예 없는데 아이 아아아.. 잠깐만요 아아.. 아 진짜 키를 찾아야 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덥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울지 몰라요 너무 힘들다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제가 뭐 해드리고 키만 한 척 하면서 키를 잡는거죠 키 한번만 찾아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요? 나를 좀 잡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남자 3명 나 1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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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에이사 힘들었어? 그냥 힘들었어 수고했어 에이사 혹시 너 여자 귀신 봤어? 봤어 여자? 아 그냥 있는거네 사람 제대로 못 봤어 아 이쯤 돼서는 그냥 인정하는게 빠르지도 그래 오케이 섭외 안 했다 섭외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섭외 안 한걸로 아 진짜 꼬잉 우리 가지고 놀래구 아 진짜 형 누나들 정말 진짜? 근데 별로 안 무서워 지금 나도 안 무서워 지금 진짜 내가 말했지 겁쟁이 2명 모이면 뭐 된다고? 진짜 겁쟁이 보고 죽게 내가 가요? 아 진짜 갑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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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 형 형 형 형 너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은말 어디 있는지 안되잖아 그치? 형 형 형 내가 자기가 없는 거 같아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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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3 cm0 되면 날이 꿇TeLE 이건 날이 꿇 classe 내로 주자 파는치 이미 Clown 여기나 가 знаешь ed 岩Н어 role 안아 아 가면 쓴 사람 나왔어. 가면 쓴 사람. 어떻게.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저기 있다. 가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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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성현아 나를 만져줄게요. 와. 와. 깜짝이야. 아 잠깐만.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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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 부셔져. 형. 거기 문. 봐봐. 거기. 들어오시는지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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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잘 임마. 가면 썼어. 안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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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있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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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없는데. 아 치지 마. 형 근데 새삼부터 살인마가 무섭진 않은데? 무섭진 않아. 나는 가면 쓴 사람들이 더 무서워. 어 가면 쓴 사람들이 무서워. 한 분이 여성분이던데? 어어 여자분이죠. 한 분이 여성분이던데? 어어 여자분이셔. 아 움직이시구나 이제. 에이. 에이. 그 여자분 알고 흰색 머리 여자분 말하시는 건데. 계획이 없었던 분이시래. 초반에만 속아준 거면 됐어. 왠지 여기 있을 거 같아. 무서워하게 해볼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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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도겸아. 잘 서 잘 서. 그 조끼는 없지? 여기 없어 지금. 누구있어? 누구있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없는데? 아니 왜 옆에 숨었어. 여기 뒤에 숨어있나 보다. 아 비겁하게 숨어있어. 아니 비겁하게 숨어있어.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가 나.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숨어있다 형 잡혀도 와 있어 다린마 있어 자 그리로 나가 그리로 나가 형 빨리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됐어 됐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컴온 저기 봐 찾아 형 유인할게 컴온 깜짝이야 와 몇 명이나 있는 거야 깜짝odar 김치 게임 와 우와 야 야 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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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으아 아우 야 도겸아 10시 차자 내가 찾아 내가 10시 10시 도겸아 10시 10시 으하 동겸아 아! 형! 열수다! 형! 도망가! 도망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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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웃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릎 꿇었어요! 잠깐만요! 도망가! 도망가! 둘이 되게 재밌게 한다 근데 아! 제일 재밌다! 무릎 꿇었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다! 안다! 어디에요? 형! 열었다! 어? 야! 열었어! 죄송이 많으세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13명 다 하시는 거에 힘이 좋으셨죠?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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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힌 거 아니야? 몰라 힘으로 그냥 내가 두 명 들어왔어 그냥 아니야 씨름대회가 아니라고요 아니 잡혔는데 어차피 안 끌려가면 되는 거잖아 혹시 여자분 본 적 있어요? 아니 칼 드신 분이 여자분 아니야? 그분 아니야 그분 남자분이고 아니 여장한 남자 말고 리얼 여자 캐빈 위에 앉아있는? 근데 진짜 그분이 있대 그분 진짜 있어 나 그분이 얼굴 가면 안 쓴 분이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나 진짜 무서워서 진짜 형 둘이 제일 재밌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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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지? 양쪽으로 문 다 잠궈놓고 둘이서 우리 어떡하냐? 저희가 생각보다 탈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탈출하는 사람이 누구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했네 생각보다 지금 탈출 못하신 분이 이제 버논, 우지, 호시, 조슈, 디노, 준 그래서 원래 30분 동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한 명씩 몰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폐 건물에서 브이로그 30분 그거 진짜 스태프분들 다 빠져야 돼요 15분으로 하자 17분? 일단 오케이 일어나 보자 자 어떻게 여기서 이제 홍삼 게임으로 할래? 아니면 뭐 게임 할래? 아니면 간단하게 진짜 단판으로 가위가위 하시죠 그거 재미없으니까 홍삼 할까요? 홍삼 할까요? 갈발보는 약간 좀 그렇긴 하죠 너무 분량이 아니 초성 게임으로 갈래? 초성 게임? 초성 게임으로 재미있게 그거 하자 뚜껑 던지기 초성 게임 할까요? 초성 게임 갈까요? 여기 여기 외국인 많잖아 복불복? 어? 괜찮다 이거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걸로 저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자 순서를 맘대로 맘대로? 자기가 누구 다음인지만 기억해? 자기가 누구 호시 우지 형 뭔가 왜 우지 형이 될 것 같지? 띠용 누가 걸려야 제일 재밌는 거지?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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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으면 좋겠다 띠용 오 야 피크티인데? 오 덜 꽂힌 거 아니야 저거? 다 꽂혔어 조슈아 준 디노 와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디노 디노 디노야 디노야 혼자 가야 되잖아 호시 호시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우리 진짜 너무 무서워 우지 형 우지 형인데? 아 거침없이 가야죠 미안해 미안해 안녕 안녕 우리 이제 안정권이야 왜 이렇게 오래가냐고 넘버 얘다 야 최고로 많이 갔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조슈아야 오늘 남은 에스칼리버 기어올려라 디노다 디노 디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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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디노 주니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주니는 근데 안 무섭잖아 주니 형은 안 무섭는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자 당황취 일어난 김에 홍삼 게임 마지막으로 딱 네 일단 오늘 1 플러스 1 했는데 남남 택진 남남 택진 남남 택진 했는데 아 제가 제가 하고 제가 걸린 줄 몰랐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아 누구 말하면 누가 걸리는 거야 이건 진짜 있구나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말하면 걸리는 거 다음에 진짜 말하면 제가 중국 음식 먹자 아 갑자기 교훈을 주면서 네 중국 음식 먹자 교훈이야 나 지지 나 지지 나 지지 나라스 한 거야 형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네 여러분 여기 홍삼 게임 하는 동안 제가 윌업 아 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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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7분 맞죠? 네? 17초 아니면 17초 아니면 30분에서도 줄여준 거야 네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 쿱스 형이 힘차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오케이 퇴근 역시 고이 세움들 잘했어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방탈쇼 하는데 마지막 견어 제가 졌습니다 원래 30분 동안 찍으려고 했는데 멤버들 17분 동안 줄여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는 우리 아까 하시는데 그 출구하는데 여기는 우리 마지막 출구 나오기 전에 아마 우리 팀 저랑 한솔이랑 우지 많이 도망갔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끝나니까 그래서 뒤에 그 불 다 켜니까 더 안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할 때는 여기보다 더 어두웠어요 네 처음에 그 카이 카이 듣고 있는 그 할머니 같은 귀신은 저쪽에 있었어요 아 처음 다 왔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까 하면서 계속 멤버들 뭐 여기 여자 한 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원래 생각하는 원 플러스 원 는 제가 광대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인 맞춰 하고 애든 쫓아 가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파는 구멍가 제가 들어갔네요 무섭게도 음 영화에서 담아던 말 진짜 많은 말 남의 하지 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가지 말하는 데는 가지 마셔주죠 저도 사실 고흡이 많아서 더 이상 못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 잘 믿는 콘텐츠 보여드릴게요 아 무서워요 할게요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진짜로 안 했어 진짜 여기 노숙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영업 안 하는데요 호시가 내 뒤에 봤잖아 그치 내가 먼저 했으니까 다른 걸 볼까요 그러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보고 뒤에 또 봤을 텐데 진짜 안 했어 모르게 안 했어 진짜 근데 진짜 귀신 못 먹어 나도 진짜 귀신 못 먹어 오 대박이다 그니까 아니 지금 카메라가 없다고 에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사람이었는데 진짜 너무 사람이었어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못 가겠어 아 돌려볼래? 돌려볼까요? 저기 앉아있을 거에요? 딱 여기 걸터 앉아서 카메라 이렇게 내려봐 지금 돌고 있을 텐데 지금도 끌까요? 돌고 있는데 슬리트 쳐야 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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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궁금하다 뭐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 아니야? 그치 아니 그래서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니까 이게 어쨌든 사연을 봤으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까지 나중에 고객으로 올려놨네 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왜 아이씨 이거 있다? 아 이거 카메라 밖에서 얘기해 우와 모험하고 그렇대 나 진짜 근데 우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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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이게 그러면 안 찍혔으면 뭐 뭐 너무 궁금해 뭐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